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. 저는 재선될 때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. 4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. 그 이유를 하나님께 알았습니다. 꼭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해달라고요. 그 기도가 제가 이번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차별금지법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저도 4년 내내 고양시에 있는 성평등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7번 올렸다가 7번 다 부결되었습니다. 이번에 제가 부대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양성평등조례로 시작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